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전념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 위즈덤 컬리지 혹시 광고 보셨나요? 처음 보셨죠? 처음 봤습니다. 저 이제 3%에서 위즈덤 컬리지 9개월 동안. 저도 들을까요? 네,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강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서 좀 더 잘 되셔가지고 위즈덤 컬리지 시즌2에 나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최파구도 나올 수 있고. 열심히 한번 해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스들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 좀 준비했을까요? 데이터맨님이 데이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엄청난 데이터는 아니지만요. 네, 또 이제 종목 위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 반영해서 찾아보았고요. 일단 첫 번째 뉴스로는 아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했었던 팩셋의 어닝 얘기를 하신 걸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그거 잠깐 업데이트가 있긴 한데 일단 또 다른 밸런스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 기업 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건 사실 다 아는 얘기거든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업 마진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또 긍정적인 거는 실적 파표 이후에 좀 과매도 되거나 저평화된 기업이 있다면 저가 매수에 나서도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일단 밸런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해서 마진폭, 프로핏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익단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가를 했을지 또는 잘 방어를 해낼 기업들이 있을지를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으면 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저가 매수를 필요한 기업들이 있으면 해라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블랙록 CIO께서 이제는 새로운 주식시장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저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기 이제 영어로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인디비주얼, 개별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옥한 토양의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다들 느끼시죠? 2020년 3월 코로나 터진 이후에 대규모의 자금을 풀면서 연준이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대세상생이 있었고 정말 하다못해 QQQ나 S&P500 같은 인덱스만 투자했어도 연 16% 이상씩의 이익을 얻었던 최고의 인덱스와 모든 종목이 올랐던 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과 자산 긴축, 큐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개별주장이고 또는 이제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블랙라겟 CIO께서도 이제 개별주장입니다. 개별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금융위기 이후에 거의 10년, 12년 동안, 저금리 시대 동안, 저물가 시대 동안 투자해왔던 것과 앞으로의 증시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고물과라고 제가 지금 오탈을 썼는데 고물가의 환경에선 가격 결정력을 갖춘 회사를 투자자들이 잘 찾아서 투자를 해라. 사실 늘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모두가 나와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냥 또 똑같은 얘기가 한 해가 아니라 잘 새겨 들으셔서 그러니까 저희 서학개미분들이 제가 아까도 이제 보면서 놀란 게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그 예탁원 기준으로 순매수 1위 종목이 TQQQ예요. 그리고 뭐 SOXL도 있고요.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적절한 타이밍에 잘 이용하는 거, 3배 레버리지 이용하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뭐랄까요?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면 굉장히 뼈아픈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게 또 TQQQ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잘 선택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고 확실히 너무 예전에 2년 동안 대세 상승했을 때 3배로 질러 이렇게 했던 장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게 좋고 제 주변에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 TQQQ라는 게 있다며? 그래서 아 결국 너들 그걸 들었구나. 형 이거 빠질 때마다 사서 모으면 대박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3년 들고 오면 대박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제가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쪽이라 TQQQ나 SOXL이나 다 좋아요. 오를 땐 좋은데요. 매일매일 복리가 반영되는 복리효과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불짜리 예를 들면 TQQQ가 오늘 10% 오르면 110불이 됐죠. 제 자산은. 근데 다음날 제가 100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110불이 원금인 상태에서 10%가 하락을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이게 내 원금인 10% 올랐다가 10% 빠지면 100불이니까 다시 100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그게 절대 아니잖아요. 110불에서 10%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98인가요? 96인가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아무튼 100보다 미치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과 같은 박스권에서 이틀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틀 오르고 이런 박스권장에선 계속 TQQQ 투자하신 분들은 자산이 높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복리, 복리, 복리가 되면서 성과가 더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 3배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날그날 수익률을 체크하셔서 포지션을 필요하면 손졸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액티브 하시는 분들한테 소수에만 적합한 거라서 빠질 때마다 사서 모아서 가겠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쪽이라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인 분께서 TQQQ를 여쭤보셨다. 비트코인 세계는 곱하기 100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가 다 잃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갑자기 또 제가 근데 죄송해요. 제가 하나 또 질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개별 종목으로 이제 가는 시장이 오고 있다. 이렇다 얘기는 약간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뭐 워낙 여기 와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도 한번 여기 두 분 계실 때 한번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인덱스 투자는 이제는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좀 센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덱스 투자는 당분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S&P500이나 QQQ의 어떤 업사이드가 명확하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S&P500 내에서도 지금 저희 얼마 전에 팩셋의 어닝스 가이드를 보시더라도 수혜를 받는 섹터와 철저하게 배제될 섹터가 너무나 천차만별이 된 상황이에요. 모든 섹터가 올라가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S&P500을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 모든 섹터나 기업들이 500개의 기업들이 대다수가 올라준다는 가정이 좀 있으면 좀 더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아웃퍼폼하고 어떤 친구는 언더퍼폼한다면 사실은 나는 인플레를 이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을 투자했는데 2% 올랐어. 그러면 사실 인덱스는 투자 안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인덱스 업사이드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철저히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고 그 개별 종목도 아까 옆에서도 얘기했지만 가격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물가라든가 인플레, 흔히 말하는 노동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와도 언제든지 마진율을 낼 수 있는 기업들 소수만 아마 가는 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너무 전문가들의 시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부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게 전래현 부장님께서 지금 오프닝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논란도 있는 부분에 대한 소신을 솔직히 전해주신 것에 저런 게 되게 감사한 의견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그림에서도 지금 이제 블랙락의 CIO가 왜 의미 있냐면 블랙락이 어쨌든 글로벌에 가장 거대한 자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거대한 자서를 운영하고 있고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의 의사결정권자죠. 사실 가격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기관인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S&P500 기조로 보면 S&P500의 40년 평균 상승률은 9.7% 수준 약 10%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만 이례적으로 15%의 속도로 달려왔거든요. 그 말은 과거 40년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례적으로 좋은 최근의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좋았냐 하면 연준이 2008년 리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랑을 통해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 돈을 2차로 풀었거든요. 그 말은 2008년부터 풀기 시작한 돈을 원래는 회수했어야 되는데 회수를 못하고 계속해서 더 풀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학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으면 그거 합계가 이제 자산인데 부채 계정을 많이 늘리면서 자산 계정이 급격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시장에 보통 말하는 M1이니 M2라고 말하는 돌아다니는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긴축이라고 부르는 고 5월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운 거죠.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풀 수 있는 미국이라는 연준에서 돈을 막대하게 풀었는데 그걸 줄여가면 시장의 돈은 전체량을 조금씩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증시로 봤을 때는 증시 전체 볼륨이 지금까지 속도로 계속 늘어나기보다는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뷰가 블랙락 같은 곳조차도 얘기를 하는 거죠. 블랙락이야말로 대표적인 자산 배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패시브 전략 전문가들 패시브 전략가도 이제는 액티브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하지만 주식의 경쟁률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돈이 빠져나간 건 아니니까 지수는 좀 정체된 상태에서 액티브 매니저들이 좀 아웃 퍼포먼스의 높은 장이 오고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색깔을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부장계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피킹을 잘하면 또 여기서 또 좋은 스윙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피킹은 최파구님이 전램부장님이 전램부장님이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피킹 이제부터 갑시다. 그러면 이제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팩셋의 그 어닝 프리뷰 레포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업데이트가 또 됐더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4월 1일 데이트였는데 오늘 보시면 4월 8일자로 업데이트가 돼서 실제 지난번 일주일 전보다는 어닝 그로스 레이트가 약간 줄었어요. 지난주에는 5.2% 정도 상승한다고 그랬는데 4.5% 정도 조금 낮아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업들 중에 65%가 이번 1분기 어닝콜에서 레이브 코스트 노동 비용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계속 인용을 하거나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특히 뭐 13개 기업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그림을 보시면 요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번 어닝 시즌에 본인의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효과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를 쭉 스크리닝했더니 레이브 코스트와 인력 부족 쇼티지 쇼티지 그리고 역시나 코비드 영향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흔히 말하는 공급망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원자재나 커머디티 비용의 상승 그리고 트랜스포트 말 그대로 운임 비용이라든가 프라이트 배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나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환율 FX 커런시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차이나 날씨 이런 것들은 약간 외부적인 것일 것 같고 확실히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나 코멘트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번 어닝 시즌이 굉장히 늘 살아오는 판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더 살아오는 판 이지 않을까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은 비트를 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저희가 이런 레이브 코스트나 서플라이 체인 이슈나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마진율을 좀 더 낮춰잡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번 실적이 비트를 했어도 가이던스 하향하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또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에서 또 밀리고 실적 괜찮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역으로 보자면 이제 물론 어제 델타는 약간 좀 결이 닿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델타도 손실이 좀 늘어났다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 코멘트에서 여행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독립식 국내선 쪽에 수요가 늘고 여행 기대가 늘어나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니까 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어닝 시즌은 그래서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안 좋게 좋은 기업은 또 그래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 살짝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좋아하면서 급등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정말 다 당연히 좋을 거라고 했던 기업이 정말 약간의 이런 우려를 얘기하니까 또 시간에서 밀린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어닝 시즌은 정말 저도 예측이 좀 어렵고 일단 예측을 하기보다는 늘 그렇지만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전례부장님께서 아드님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일곱 살입니다 일곱 살? 네 둘이 엄청 친하시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네 되게 좋은 아빠일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어떤 왜 그러냐면 실적 발표할 때도 이번에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그게 지금 저희 시청자들을 일곱 살 아이들로 생각하면서 설명하는 친절하게 친절하게 아빠 모드 아까도 방금 오기 전까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가지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습관으로 아주 좋은 아빠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웠습니다 네 아주 오늘 아주 핵심을 제가 찝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이거는 아까 최파구님이 첫 번째 보여주셨던 장표랑 똑같은 거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었지만 예 그래도 여전히 이번 분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엔 다시 상향될 거로 보고 있다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왜 그렇게 보는지는 일단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다 보여드렸던 장표이기 때문에 예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 이제 어제 실적 공개를 했죠 그래서 블랙록이 1분기 순이익이 20% 가까이 증가를 해서 예상치에 상회하면서 견제한 모습이 나왔고 이 차트는 제가 이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길게 흐름을 보여드리려고요 근데 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블랙록이나 S&P 글로벌 MSCI 이렇게 그 데이터 파이낸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ETF 비즈니스라는 기업들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이번 실적을 보시면 이런 시장 변동성에도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고 특히 EPS도 8.60을 예상했는데 무려 9.35가 나오는 굉장히 큰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영업 매출도 7% 늘어났고 했는데 총 자산이 무려 10조 달러를 돌파한 첫 자산운용사가 됐다 그러니까 제가 또 저는 사실 항상 여기서 출연할 때마다 제가 유일하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혼나는 게 원화 환산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제가 좀 산수가 안 되는데 1경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블랙락의 총 고객운용 자산이 그런데 지금 10조면 아마 11.2경이 넘어가지 않았나 현재 환율로 했을 때 얼마 전까지 9천조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0조가 넘었다는 거니까 1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들어와 있는 자금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 ETF의 총 자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블랙락의 모든 총 자산은 정말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몇 배로 벗어나는 자산을 실제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요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블랙락이 사실 또 민주당 쪽이잖아요 정치적 정치적 색깔이요?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태인 쪽에게 창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유태인 쪽이 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실적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 보면 이번에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만 안 좋은 부분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이쪽 어떤 투자 펀드라든가 ETF 쪽의 유입액이 같은 기간 전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대로 레버뉴는 7% 늘었고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션 인컴도 14% 증가했었고 순이익 EPS도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이런 수준으로 할 거고 전년 대비 18%를 늘리고 배당을 18% 정도 전년 대비 늘리는 주당 4.88%까지 늘리겠다라고 하는 주주 환원 강력한 정책도 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체 운용자산의 고수수료 상품의 수수료 수익이 절반 이상 차지했었고 이런 상품이 전체 AUM의 4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보고요 여기 운용자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고객의 운용자산 9트릴리언 아마 대략 1경이 될 겁니다 9천조 이상인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블랙락의 자산에서 약 50% 조금 안 되는 자산이 ETF 자산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라든가 인덱스 뮤추얼 펀드가 절반 이상의 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블랙락이나 S&P 글로벌 같은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 특히 블랙락도 좋게 보는 이유는요 약간 좀 뭐랄까요 넷플릭스의 구독 형식과 같은 비즈니스 구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이쉐어스가 들어간 ETF로 해서 사실 별로 투자를 많이 안 하시잖아요 기관 투자들만 많이 하지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분들은 TQQQ SOXL 3배 또는 그나마 투자하시는 인덱스가 한 배짜리 QQQ 이 정도 하시는데 사실은 기관 투자자나 거액자사분들을 관리하는 저희 같은 PB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블랙락의 아이쉐어스 브랜드가 붙어있는 ETF를 좀 많이 사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ETF 시장이 거의 뭐 진짜 5천조 시장 6천조 시장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거기에 거의 70, 80%의 마켓쉐어 1위는 블랙락의 아이쉐어스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ETF하면 블랙락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물론 벵가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깔려져 있는 말 그대로 ETF가 1년의 운용 보수를 예를 들면 0. 몇 퍼센트씩 갖는다 그럼 그거를 꾸준히 매월 또는 분기 또는 알아서 수치를 해서 ETF 가격 AUM에 녹여서 저희는 그냥 한 주 예를 들면 아이쉐어스 ETF가 한 주에 100불이다 그냥 100불 한 주 사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그 주가 가격 안에 AUM 안에 운용 수수료를 자연스럽게 수치해서 뺏어나가거든요 블랙락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알아서 뿌려놓은 ETF 자산에 AUM에서 자연스럽게 매월마다 구독 형식으로 운용 보수를 알아서 뽑아가는 형태로 뽑아간다는 표현이 좀 저렴한데 저희 코에이의 비대라든가 정수기 이런 걸 쓸 때도 매월마다 저희 무조건 요금을 내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업황을 어느 정도 타겠지만 기본적으로 앉아서 편안하게 피가 들어오는 형태를 비즈니스 구조를 갖춰놓은 회사들은 저는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의외로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잘 안 투자하시고 모르시거든요 그냥 빅테크 정도만 투자하시고 마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금융 쪽에 빅테크와 같은 혜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락이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업황을 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어느 정도 가금이 많이 유입돼서 왔던 시장이고 이제는 또 액티브로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들은 여전히 ETF와 패시브 자금 쪽에 투자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앉아서 돈을 벌고 수혜를 벌 수 있는 건 기존 마켓쉐어 1등, 2등, 3등들일 텐데 그러면 아이시어스 블랙락은 앉아서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구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구글, 금융 쪽에 구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초반에 개별 종목이 앞으로 갈 것이다 블랙락 쪽에 그러면 ETF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수세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사실 아직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아까 블랙락 앞에 실적에서 보시면 자산 유입이 줄었다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게 ETF 자산도 어느 정도 줄었을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저는 기본 유지해주는 어떤 기본 투자들의 유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ESG 투자라든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도 많았는데 ESG 관련된 펀드라든가 뮤추얼 펀드 여기서 또 ESG 관련되어 있는 ETF도 계속 런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폭발적 성장을 하는 거는 분명히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액티브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가정이죠 근데 이 깔려있는 자산과 이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액티브가 잠깐 간다 할지라도 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든다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글로벌 ETF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로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첨언하자면 ETF 시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ETF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수수료가 낮다는 거였거든요 그냥 동일하게 패시브로 갔을 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패시브 투자에 많이 활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ETF도 액티브 영역이 분명히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하우스들은 액티브 하우스들에서도 ETF로 펀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로 간다고 해서 ETF 시장이 꺾인다기보다는 기존에 패시브가 완전히 압도적이었는데 액티브 ETF형이 약간 더해진다 정도로 보는 게 저는 더 맞는 관점이 아닐까 ETF도 액티브 ETF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에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좋을 게 지금 자료 화면 한 분만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지만 웰스 매니저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나 최파고님이 하고 있는 일들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액티브 SM 매니저 그리고 보험사들의 변액 계정 그리고 펜션 연기금리나 연금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오피셜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 여전히 이런 어떤 큰 기관들이나 이런 운용사들은 아무리 액티브가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장애를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깨지지 않고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ETF를 계속 선호하게 되는 구조고요 그리고 블랙락의 어떻게 보면은 그 무서움이 이미 기존 1등이기 때문에 워낙 AUM이 크니까 그 연 운용 보수의 인하를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등, 3등 벵가드나 여러 후발 투자자들이 왔을 때 이거를 만약에 기업도 낮추면 맞춰서 또 블랙락에서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더 블랙락을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똑같은 ETF를 다른 운용사를 투자했을 때보다 여기서 운용 보수가 낮다 그러면 매니저가 벌 수 있는 수익의 리턴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경쟁력에 좀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블랙락이 그 외에 벵가드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잖아요 확실히 근데 그 수수료가 싼가요? 블랙락이? 비용으로 가장 낮은 건 벵가드로 알고 있어요 벵가드가 비용은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건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슬리피지피라고 하는데 이제 거래 호가가 촘촘히 있으면 거래량이 많으면 기관들 입장에서 거래할 때 그 거래 호가에 의한 비용이 줄어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파고 ETF 시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ETF 시장에는 비용이 얼마 없으니까 거래량이 많아야지 매매할 때 호가에 대한 부담을 덜 주는 거거든요 그게 기관의 매니저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시아에서는 기본적으로 브랜드파고가 있고 특히나 메이저에서는 압도적인 볼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는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죠 거래량이 제일 많아 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아 거래량 많은 게 근데 개인들 입장에는 사실 저는 비용 효율 아래에서 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 기관들 입장에는 아시아에 대한 선호는 명확할 겁니다 거래량이 많으니까 같은 ETF라도 알겠습니다 근데 케바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어떤 건 또 비싸고 어떤 건 좀 싸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면요 아마 이 뉴스를 워낙 어제 오늘 최근 많이 언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콜이 나온 게 조금 최근에 드물었거든요 다들 조금 뭐 수요가 준다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만 많았는데 어제 이제 뉴스트리트에서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부진의 영향이 좀 적을 수 있다 10시 반이군요 그러네요 잠깐 잠깐 이제 딸랑딸랑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소리 좋았어요 네 원투펀치 오늘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맑은 소리 네 그러면 제가 얼른 종목 이거 말씀드리고 네 여기까지 딱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이나 특징적 언론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 엔비디아가 250%에서 280%로 목표가를 상향을 하면서 게임이나 시각화 데이터 센터의 중장기 전망이 여전히 아주 탄탄하고 특히 데이터 센터의 단기적 가시성 역시 아주 탄탄한 것 같다 공급 제약이 제한 요인이긴 하나 여전히 이런 부분이 여전히 탄탄하다 그래서 암호화폐 둔화 때문에 매출 타격이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는 데이터 센터의 상승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쪽이 조금 줄었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덜 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포지션 늘릴 기회라고 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시티에서 4월 28일 날 애플이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배당도 또 인상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모은 모습이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보시고 맵을 한번 장을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핀비즈 한번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보시면 일단 아까 그 영향들이 있어서 그런지 엔비디아를 필두로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실적 발표를 했었던 모건 스탠리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같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좀 밀리고 있어요 1.7% 정도 아마 그 이유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놀라지 마십시오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일단은 방금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말 그대로 확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안 프로포즈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쪽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조건으로 얘기를 했는지를 지금 여기 특징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앨런 머스크가 현금 약 한 52조 원 정도 43밀리언 제가 확산하니까 50조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트위터를 모두 사겠다 그래서 이걸 사게 됐을 때 표현의 자유 플랫폼을 위해서 비상장으로 나는 전환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주당 54.20달러에 내가 약 430억 달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0조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사겠다 근데 그 현금을 어디서 조달해서 살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조달할지 아직은 모르는데 이거는 지난 4월 1일 날 주가의 약 38%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위터가 머스크가 서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제한가는 내가 해서 드릴 수 있는 최대치이고 최종치입니다 더 이상 없다 트위터한테 공식적으로 보낸 프로포즈에서 프리미엄을 또 붙였네요 네 38%를 붙였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앨런 머스크가 환산 재산은 25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중에서 이걸 어떤 걸 현금화해서 이걸 인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시겠지만 9.2%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기존에 그걸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고 1월부터 샀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진 참여를 14.9%까지만 최대 사는 조건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를 했죠 아 나 이 사진 안 할래요 또 이랬던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오늘은 이걸 트위터로 내가 그냥 이 정도 조건을 줄 테니까 인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아직 모르겠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주가가 약간 1% 정도 밀리는 것 같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아까 프리마켓에서는 6에서 7% 정도 급등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정규장 시작하니까 한 3.6% 정도를 조금 눌리는 모습인데 당연히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테슬라를 좋아하는 테슬람으로서 테슬람 아 또 앨런이 또 여기다 돈을 왜 쓴 거지? 아 제발 하지 마라는 하지마 하지마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하지 마라 다행히 아 그래 다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요 다 아 그렇죠 지금 그 돈을 왜 굳이 트위터를 사서 어만됐습니까? 지금 뭐 R&D라든가 지금 공장 뭐 지금 상해 공장도 폐쇄돼서 지금 이렇게 지금 4월 20일 날 실적 때도 저는 사실 요번 테슬라 실적은 약간 퀘스천이 있는게 이번 실적은 좋을 거예요 당연히 뭐 예상보다 좋겠지만 공급망 이슈에도 분기별 인도라든가 이런 걸 잘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해 공장에 대한 폐쇄 이슈 때문에 가이던스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그 상해 공장이 언제 될지는 중국 정부의 여부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기억나시죠? 3개월 전에 지난번 실적 때도 똑같이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서 12% 급락했었잖아요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리커버했지만 이번에도 그런게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지금 트위터를 네 인수하겠다라고 얘기한게 자기 개인 돈으로 하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뭐 테슬라에 뭐 현금을 가져와서 뭐 한다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면 또 베임이라든가 어떤 주주 소송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주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성주주신 것 같아요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걸 좀 제발 본인 개인 돈으로 하세요라는 지금 생각을 부재할 거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특징주로는 트위터가 가장 지금 테슬라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다행히 어제 제이피 모건과 다르게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니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요 주가가 골드만삭스는 2.8% 그리고 모건스탠니도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방금 발표한 웰스파고는 5% 오히려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중에 발표가 돼서 왜 하락하고 있는지는 좀 제가 지금 아직 살펴보진 못했고 뭐 필요하면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거나 알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지표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애널리스트들의 프로젝션을 아주 약간 하회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그레이스브 패드의 어떤 공격적인 패드의 어떤 긴축이나 우크라이나의 사태 전쟁이 이코노미 크로스 리스크의 다운사이드를 얘기를 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지금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살짝 미스했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밀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또 나오니까 참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어닝 시즌은 정말 알 수가 없다 특히나 웰스바고 같은 경우는 다른 앞에 보셨던 위에 골드만이나 이런 기업들 대비 상업은행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 예대마진으로 더 어떻게 보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게 좀 클 수도 있었던 기업인데 지금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JP모건이나 글로벌 아이비보다는 상업은행 쪽이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특징 주요는 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트위터와 테슬라 이슈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맵 한 번만 마지막 다시 한 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전체적인 맵은 아까와 똑같고 중간에 유나이티델스 아까도 실적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IBM도 지금 2.66% 오르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는 제가 지금 체크해보질 못했고 전반적으로 금융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만 싹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장은 다우지수가 좀 강하고 나스닥은 오히려 약간 밀리네요 섹터를 편찬 좀 있는 것 같고 헬스케어 좀 눈에 띄네요 리오프닝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미국 시장 또 실시간으로 좋은 말씀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전년부장님이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